미대생이 쓸 컴퓨터에요. CAD하고 라이노 사용한다고 쓰는 건데 7700에 아소스 B150 보드에 M.2 들어가고 1050 Ti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7700 CPU가 지금 제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급히 퀵으로 7700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라 CPU는 나중에 결착을 하고 나머지 부품들 먼저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급하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뭐 천천히 해야지. 메인보드에 M.2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거 그린으로 240 아까 손님하고 다 그냥 같이 개봉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품은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자 여기를 들어갈 거겠습니다. 프로닉스 펠콘 케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런 약간 메카닉하고 실버 느낌 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사용할 거고 써는 미래생 스팸님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열어놓고 나사들도 다 챙겨 놓겠습니다. 여기 그래픽카드 들어갈 칸도 미리 떼 놓도록 하겠습니다. 떼 놓고 자 여기 스탠드 오프 위치들 확인하고 박도록 하겠습니다. B150 보드는 기본적으로 구멍 위치는 다 똑같고요. 여기 여기만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필요 없는 스탠드 오프 구멍들은 빼서 여기 제자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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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도라이버 그 다음에 메인보드 아이오 실드 아이오 패널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닫히기 쉬우니까 장갑 끼고 아까 제가 다 개봉해 놓은 상태라 손님하고 같이 보느라고 장갑 끼고 이렇게 이걸 좀 펴가지고 아소스가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약간 좀 그렇게는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에 착각 착각 꽂아주고 그 다음 바로 보드 들어오면 되겠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사이클론 600와트 짜리로 들어갈까 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자리 잡아주고 단단히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cpu가 아직 안 왔으니까 보드부터 먼저 들어가고 cpu는 나중에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M.2를 나사부터 다 꺼내 놓고 이거는 키를 좀 높여줘야 돼요. 야소스 보드는 이게 안 박혀 있어요. 전에 기가바이트 거는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꽂아가지고 요렇게 잘 꽂아야 돼. 푹 꽂아서 자작 요렇게 이렇게 살짝 뜨는 게 증상이에요. 내려주면 되요. 살짝 내려서 딱 잠가주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요거는 일반 하드가 하나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파워를 꽂기 전에 일반 하드를 꽂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일반 하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파워를 먼저 꽂아버렸어요. 파워를 빼고 일반 하드 먼저 하나 들어갈게요. 가끔씩 요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죠. 네. 이거 확실히 만들면 안가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손님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다 개봉을 했고요. 여기다가 조심해서 들어가서 요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나가지고 나사를 좀 덜 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 채워주세요. 진동이 많이 오잖아. 그죠. 몇 년 동안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워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드 들어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라 다른 부분들을 잡고 조심해서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패널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 조금 푹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완전히 펴주고 요렇게 조심해서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딱 한 번에 위치가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워셔들 6개 여기 여기 그리고 이 컴퓨터 주인이 이제 미대생인데 7500으로 할까 7700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가기로 했고 그래픽카드도 1060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놈의 1060 가격이 정말 1050ti 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CPU를 받고 나서 장착을 해야 안전하니까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 패널선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선 꼽는 거는 여러 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장착을 CPU가 왔다 CPU 꽂고 하겠습니다. 하드 LED 있죠? 플러스 왼쪽으로 가기 해서 여기 아래쪽에 꽂고 그 다음에 파워 LED 마찬가지 플러스 왼쪽으로 가기 색깔 있는 게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꽂고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아래쪽에 리셋 그 위에 파워를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하나 남는 거는 빈 구멍 빈 구멍인 거 아시죠? 그죠? 비워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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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오디오 이쪽으로 빼서 어디요? 어 여기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USB 2.0 연장선 두 개 있는데 아무 때나 마음에 드는데 하나 다 꽂아 주고 그 다음에 USB 3.0도 바닥쪽에 있네요. 마찬가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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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앞쪽에 꽂아서는 다 꽂았어요. 이제 CPU 장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오늘은 CPU가 늦게 와서 그런 거고 케이스에 장착하기 전에 보드 상태로 장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에요. 작업하기도 편하고 오늘은 CPU가 따로 물건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요 파워선들 보드 파워하고 뽑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죠? 요거 그래픽 카드가 여기로 끼도 되겠다 그래픽 카드가 별로 안 부딪히겠네요. 이쪽에 꽂고 그 다음에 4핀 파워 끊어주고 요렇게 들어가서 이 케이스가 뒷구멍으로 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짝 요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샅샅은 하드로 갈거 한가닥만 1번 2번은 피하고 꽂을게요. 전에처럼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또 생길까봐서 아예 그냥 3번에 꽂아가지고 요렇게 뒤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램 부터 받고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래픽 카드까지 다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여기 삼성꺼 8기가짜리 두개로 2번 4번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장착하고 조금만 기다리 보세요. 여기만 살짝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묶을게 아니고 이것까지 같이 요렇게 가서 여기 한번 살짝 묶어주고 바로 뒤집어 가지고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부터 먼저 장착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파워를 꽂으려면 손이 가늘어야 되잖아. 데이터선 부터 먼저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좁다 조금 조금만 넓었으면 방법이 없는데 제가 손이 두꺼운 걸 탓해야지 뭐 그죠? 데이터선 아주 쉽게 꽂았고 그 다음에 파워선 아주 쉽게 이게 조금 불편하네 여기다가 여기다 일반화드 선을 꽂는게 약간 불편하네 나머지 선들만 정리하면 작업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쁘게 해볼게요. 선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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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덮어 가지고 부팅 한번 시켜 보자고요. 한번에 딱 갇혔죠? 부팅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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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